이 노래 어떻게 알고 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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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승! 아 진짜 어떡하지? 중구야 여러분 간주가 좀 비긴 해 일부러 안 웃는 것 맞죠? 나에게만 차가운 것 맞죠? 내게 제일 두려운 거죠? 내게 제일 두려워 그게는 그게 매력이에요 하지만 내 시선은 난 보고도 느낄 수가 있죠 내게 제일 두려워 내게 제일 두려워 내게 제일 두려워 얘기하는지 안녕?